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아요. 이 곡은 서영은의 졸업이라는 곡인데 곡이 일단은 되게 좋더라고요 저는. 그래가지고 일단 잠깐 그 필인 모티브 같은 것만 일단 좀 그려보면서 여러분들한테도 한번 이 곡을 소개시켜 드리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거든요. 일단 제가 한 곡만 더 한 연주를 좀 해보고 그리고 또 저희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 진행 잘하고 있니? 네 완전 잘하고요. 이상하면 얘기해줘. 나도 몰래 발길이 머물고 교정 가득히 숨쉬는 추억에 지나온나 생각나죠. 아름드린 나무 아래 앉아 함께 웃던 그리운 얼굴들 이젠 어느새 희미해진 기억 아쉬움에 눈물 고리죠. 소중하고 아름다운 그날이 다시 올 순 없지만 예전 모습 그대로 부르던 꿈들 부디 간직해 주길 수줍은 듯 얼굴을 붉키던 전혀 없는 변함이 없는데 우린 어느새 우린 어느새 시간은 밀려와 소식조차 멀어져가죠 수준하고 아름다운 그날이 다시 올 순 없지만 다시 올 순 없지만 예전 모습 그대로 부르던 꿈들 부디 간직해 주길 소중하고 아름다운 그날이 소중하고 아름다운 그날이 다시 올 순 없지만 예전 모습 그대로 예전 모습 그대로 부르던 꿈들 부르던 꿈들 부디 간직해 주길 소중하고 아름다운 그날이 소중하고 아름다운 그날이 다시 올 순 없지만 소중하고 아름다운 그날이 예전 모습 그대로 부르던 꿈들 부디 간직해 주길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너무 좋지 않니? 뭔가 약간 CCM 느낌도 나면서 감상 못했어요 마음이 뭔가 깔끔하게 씻겨 내려가는 듯한 그런 느낌